자 그러면 우리 공유기에서 포트포워딩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.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공유기를 제어할 수 있는 관리자에 접속하는 겁니다. 자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관계를 개념을 좀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위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공유기를 확대한 화면, 밑에 있는 게 공유기를 멀리서 바라본 화면입니다. 자 이때 여러분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케이블을 통신사와 계약한 케이블을 공유기에서는 WAN이라고 써있는 WAN이라고 써있는 그 포트에, 저것도 포트입니다. 자 그 얘기는 있고 저 구멍에 꽂습니다.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에 해당되냐면 공인 IP를 부여받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컴퓨터,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랜1이라고 되어 있는 구멍에 케이블을 꽂습니다. 그것은 이것과 같아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다른 컴퓨터들도 쭉 꽂겠죠. 뭐 어떤 거는 192, 168, 0.3이고 어떤 건 0.49 뭐 이렇게 될 겁니다.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각각의 컴퓨터, 여기 있는 이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각각의 컴퓨터가 공유기에 접속하려면, 공유기의 관리자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92, 168, 0.1로 접속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런데 이것은 공유기의 어떤 설정에 따라서 공유기가 어떤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IP의 주소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런데 대부분은 공유기는 192, 168, 0.1을 쓴다고 생각하셔도 대부분은 맞을 겁니다. 그런데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.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공유기의 관리자에 접속하려면 192, 168, 0.1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공유기의 관리자면으로 들어가서 이 공유기 세팅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돼요. 왜냐하면 공유기 회사는 다 다르고 그 많은 회사들을 제가 다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현재로서 쓰고 있는 IP타임이라는 회사의 공유기를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이 IP타임 말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걸 보고 자신의 공유기 회사의 관리자 화면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는 여러분이 그 공유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. 자 우선 웹브라우저를 여시고요. 여기에 192.168.0.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세요. 그럼 이런 화면이 뜨죠? 그럼 여기서 관리도구로 들어갑니다. 자 그럼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비밀번호와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 만약에 처음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사용설명서를 보시면 그 아이디와 기본 아이디와 기본 비밀번호가 적혀있을 거니까 그걸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화면은 누가 보여주는 화면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공유기가 공유기가 보여주는 화면이에요.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음...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. 그 중에서 NAT, 라우터 관리라는 걸 클릭하시면 포트 포워드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자 여기 포트 포워드 설정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공유기에게 포트 포워딩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. 자 그 포트 포워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뭘 아셔야 되냐면 이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사설 IP가 어떻게 되는가 웹서버로 사용할 컴퓨터에 사설 IP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자 그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포트 포워드 설정으로 들어와 보면 IP타임의 경우에는 현재 접속된 PC의 IP 주소로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에 지금 여러분의 컴퓨터 가 공유기에 접속해 있는 여러분의 컴퓨터의 IP 주소가 192.168.0.2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저걸 쓸 수 있다면 저걸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.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저 프로그램 실행하실 줄 아시죠? 저기에서 ipconfig라고 하면 인터넷 프로토콜의 설정을 볼 수 있는데요.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항목을 보시면 ipv4 주소가 192.168.0.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ip 주소입니다. 또는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 말고 뭐 무선 어댑터 뭐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.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컴퓨터가 노트북이라면 아마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무선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자 거기에 해당되는 ipv4를 찾으셔서 그것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. 자 그러면 여기에 내부 ip 주소라는 부분에서 얘를 체크하면 자동으로 2가 이렇게 들어오죠. 예 왜냐면 이 공유기는 자기에게 지금 접속한 사용자의 컴퓨터의 ip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어 이걸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. 자 그리고 프로토콜은 여기에 있는 외부 포트와 내부 포트가 있는데요. 외부 포트라는 것은 바로 이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통신사에서 들어오는 이 외부 케이블이 외부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여기서 얘기하는 포트는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포트는 뭐고 내부 포트는 이 공유기와 그리고 우리가 서버로 구동하려고 하는 이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뜻이에요.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80번 포트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웹서버에 80번 포트로 보내고 싶다. 그러면 외부 포트는 80번, 내부 포트도 80번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런데 맥을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8080 포트에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외부 포트는 80번 포트, 내부 포트는 8080 포트가 되는 거예요. 자 그런데 저는 8080이 아니라 80번 포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외부 포트는 80이라고 지정하고 내부 포트는 역시 80이라고 하는 겁니다. 맥을 쓰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를 8080으로 하셔야겠죠. 자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자 규칙이름은 80이라고 할게요. 웹이라고 할까요? 웹서버. 그리고 추가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192.168.0.2로 포트포워딩이 됐고요. 80번 포트로 접속한 접속은 192.168.0.2라고 하는 IP에 80번 포트로 토스해라라고 여러분이 공유기에게 명령한 셈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접속해서 인덱스.php로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컴퓨터에 우리의 웹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를 퍼블릭하게 전세계 누구에게나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공인 IP가 있고 그리고 사설 IP가 있다. 그리고 사설 IP는 직접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기에게 그 사설 IP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포트포워딩이다.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포트포워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니죠. 이 사설 IP라고 하는 것 덕분에 한정된 공인 IP만으로도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설 IP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컴퓨터들 있잖아요. 이런 컴퓨터들 이런 컴퓨터들은 바로 이 공유기 안쪽에 은밀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불필요하게 이 컴퓨터에 접속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보안상의 장점도 생긴다는 것도 참고삼아 알고 계시면 좋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인 IP, 사설 IP라는 걸 알아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유기도 살펴봤고 그리고 포트포워딩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. 자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과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